우와! 아, 맞아. 아, 맞아. 멍게 났지? 선배님, 이거 좀 드세요. 나 먹었어, 아까 먹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거쳐 살짝 빨리 태워야 육즙이 밖으로 안 빠지거든. 되게... 왜, 왜? 허세는 엄청... 있어요, 아직 있어요. 이 고기가... 보통 소고기가 이 정도 두께의 소고기가 이렇게 빳빳하게 쓰기 힘들어요. 이 탈려. 정말로. 왠지, 선배님. 보통 보면... 이게 진짜 고기 좋은 거야, 이게. 다리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벌써 짝다리야, 그게. 자. 뽐내시는 것 같아요, 왠지. 아무짝에도 쓴 거 없는 거죠, 허세, 허세. 자, 명란 조수에다가 이걸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고추냉이 조금, 명란. 아, 저 너무 많은데요. 진구 좀. 없어, 여기. 아, 정말. 아니, 진구만 챙기는, 진구만 챙기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우와, 뭐예요, 선배님. 그거 아세요? 우와, 깜짝이야. 저희 남편 이름이 진구예요. 아, 그래? 아, 정말요? 정말요? 진구야. 네. 어때? 아니, 그래도 같이 먹는 거 틀리지. 자, 먹어봐. 정말 맛있지? 맛있어. 그렇지? 명란하고 고추냉이를 내가 살짝. 무슨 초밥 만들어놔. 아니, 안 돼. 해볼게. 고추냉이리에 수비틀 하나 들어보고 탁탁해서 탁탁해서 이런 거. 어디서 본 건 있었어? 아, 이거 봐. 이 자리 봐. 너무, 너무 지신 거 아니에요? 아, 봐봐 또. 야, 입 조그맣게 벌려. 자, 어때? 맛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추가 너무 시원해, 배추가. 배추를 많이 넣으라고, 눈이 넣으라고. 선배님이 보고 국보다 시원하다고 하셔서 무슨 맛일까 궁금했는데. 야, 배추가 나는 좀 맛나 싶었거든. 그런데 와, 배추 인기가 예술이네. 아, 어떡해. 너무 맛있다. 아, 뭐야.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이거. 야채도 맛있다. 좋아. 야채도 맛있다. 이런 맛을 얻어 먹어. 진짜? 아, 맛있다. 해 원일이야. 미안하다. 처음에 먹였어야 되는데. 야채도 맛있다. 아들아. 감사합니다. 진짜 시골이다. 너무 좋다, 헬링. 진짜 무겁다. 어디, 어디에 계시지? 저번가? 저번가? 선배님 가. 선배님 가. 선배님! 선배님! 아이, 깜짝아. 야! 아이, 깜짝아. 야! 놀랬잖아. 놀랬잖아. 아, 정말. 이야! 인정아. 잘 지냈어. 난 잘 지냈지. 어제 본 것처럼. 그래? 어제 본 것처럼. 어제 본 것처럼. 이거 선물이구나, 이리 줘. 안녕하세요. 처음 만났다고 그랬지. 우와! 우와! 야, 바삭바삭 모이자. 승혁아. 우와! 최고다. 야채 필요한 사람. 뭐 줄까? 누구 줄까? 저 깻잎하고 상추 하나만 주세요. 아, 예. 아우님. 하는 건요. 아, 예. 선배님, 저는 배추 하나만. 배추? 감사합니다. 야, 꼭. 쌈된장 하지 말고. 여 집 된장에다가. 청양고추 있었네. 우와, 청양 넣어줘야 돼. 엄청 매운 향기 났대요, 쌀 때. 너무 맛있다. 너무, 너무, 너무.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맛이다. 나 한번 오늘 달려본다, 이거하고. 이거 진짜 맛있다. 완전. 콩국수떼기, 콩국수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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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맛있다? 완전 면 쫄깃쫄깃하고 완전 맛있어요. 우와. 이거, 이거 맛있다. 찍은 거. 우와. 불이 좋아. 바로 먹어도 되는 거죠, 이거. 먹어. 진짜 생생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놔둬, 놔둬. 이거. 먹어보자. 바로 이렇게 덩어리로 먹어야 돼. 먹어보자. 녹네. 음. 맛있어요. 이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상추 왔다, 저. 진짜 맛있다. 역시 사는 게 달라. 음. 잘 먹겠습니다. 음. 살짝 마음 비우고 있었는데. 음. 음. 맛있지? 맛있지? 맛있다니까요. 요리 잘한다. 네, 맛있다니까요. 딱 알지. 계란 넣기를 너무 잘했다.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다행이다. 꿈속 같아, 꿈속 지금. 둘이 앞에 있는 것도 되게 이상해, 지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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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선배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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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구야, 앉아. 이쪽으로 앉아서. 먹자. 먹어봐. 이렇게 싸갖고. 네, 싸서. 저거 먼저요? 아이고. 앉아, 앉아. 이리 와, 앉아. 이거 찍어서. 이거 찍어서. 이거 찍어서. 완전 맛 틀리지. 거기 젓가락 두 개 있으시고. 젓가락 두 개 있어요. 오. 부드러워. 어, 맛있죠? 여외로. 음. 앉아서. 그냥 보조 보조하다. 맛있다. 진짜 맛있지? 네, 네. 아, 냄새 잘 잡았네. 완전히 부드럽고.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와, 너무 크다. 아니, 정말 맛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금방 없어지겠다, 이거. 와, 드디어 왔다. 아유, 너무 배불러. 그래도 이거 하나만. 잡니다.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음, 좀 맛있다. 정말 맛있다. 형, 혁권이가 고기를 엄청 잘 먹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죽은 고기. 왜 그래, 왜? 하나 큰 게 떨어져서. 아... 괜찮아, 이거 내가 먹으면 돼. 물에 한 번씩 헹궈가지고. 내가 한번 먹을게요. 야, 찰집이 제일 좋은 거 떨어졌어. 아, 그거 물에 씻어서 창석이 형님 드리면 돼. 자, 살려워서 보겠습니다. 자, 살려봐. 뜨겁다. 난 창석이 이런 순수한 모습이 진짜 좋다.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순수한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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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 거 잘하네. 야, 되고 또 수술하네. 야, 너 순수하게 그냥 먹어야지 이거를. 좀 많이 탔습니다. 좀 많이 탔습니다. 철로 먹어. 뭐야? 뭐야? 야, 은지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야! 야! 아버지. 야! 아버지, 좋아. 안녕하세요. 저거 저렇게 넣어도 돼요? 어? 어, 괜찮아. 자, 잘 쓰지 마세요. 자, 잘 쓰지 마세요. 자, 잘 쓰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딸 왔어, 우리 딸 왔어. 아이고, 내 딸. 야, 내 딸. 안녕하세요. 우리 첫째 딸.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청국장, 우리. 개 딸 해줌. 진짜 맛있다. 예. 진짜 맛있다. 형. 진짜 맛있다. 약간 생각 없죠? 난 청국장 딱 맞아. 너무, 너무 짜도. 맞아. 엄청 좋아해. 우와, 이거 맛있네. 진짜 양아진국은. 자, 계란 넣어서 한번 먹자. 좋아해. 희원아, 네 거야. 난 괜찮아. 저는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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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수. 너무 좋아. 완전히 최고지, 최고. 이 맛이야. 곱창, 전골, 막창 이거하고 너무 잘 맞네. 네. 엄마, 괜찮으세요? 청국장이. 네. 원래 껄죽하게 하는 청국장이고 있고 이렇게 묽게 하는 청국장이고 있고. 난 이게 좋아. 나도 이게 좋아. 우와. 농담 아니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저씨. 어? 아저씨. 어? 왔다, 왔다. 지원이 왔나 봐. 지원이 왔나 봐.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잘 먹겠습니다. 어때? 이거 간장에다가. 잠깐만. 간장 만족해서 너무 맛있어. 그냥, 나는 그냥 먹어도 맛있더라고. 짜짜래. 너무 맛있다, 이거. 버터 바른 것 같아요. 그래? 응. 와, 이거 생선 너무 맛있는데요? 먹어봐봐. 드세요, 드세요. 진짜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빨리 이제 발라. 버터 구이 한 것 같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와. 그래? 대박. 내가 건져서 여기다 놓을 테니까. 와, 진짜 맛있어요. 먹을 사람들 야채 건져서 이거랑 같이 싸서 먹어. 드셨어요? 대박이지? 아, 샤부샤부도 최고야. 여기 있어. 이거 갖다 먹으면 돼. 빨리 먹어. 야, 진짜 잘 먹네, 이거. 이것도. 맛있어요. 좀 예쁜 애가 이렇게 음식도 많이 먹어. 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약간 기름지면서 담백해, 그렇죠? 짱.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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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응.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